정치판에 이굴이 나 있는 노회한 인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이분이 갖고 있는 판단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판에 닳고 다른 노회한 한 인물이 보는 이준석의 미래, 그 노회한 인물은 전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씨입니다. 박지원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부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박지원 씨의 이야기에는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사심이 반영된 어떤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옥석을 가려가지고 그런 동의하는 점, 동의하지 않는 점을 함께 한번 여러분들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은 뭔가 하니까 내가 정치판을 좀 아는데 박지원 씨 이야기가 버티면 험한 꼴 당하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그만둬라. 그게 80대의 소위 정치판에 닳고 다른 아주 모사도 좀 강하죠. 처신도 좀 아주 잘 변하고 박지원 씨가 하는 것이 그냥 그만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원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이는 먹었으니까 나이가 든 사람이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친윤계의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당대표가 비서실장직 사퇴를 한 것에 대해서 이준석 고사작전이라면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간둔다고 봅니다. 험한 꼴을 당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진 사퇴서를 일축했다. 이준석은 계산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보여온 그런 소위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는 걸 보게 되면 베랑 끝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마치 박해를 받아서 어매를 받아서 친윤계의 모함을 받아서 장렬하게 옥사를 했다. 이런 아마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동네 사람들한테 비난하는 것은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은 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물론 28살 때 젊은 나이니까 보통 사람이면 덮어지겠지만 너무나 속구리 비행기를 타고 출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28살 때 했던 일도 다 문제가 덮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당실 때 어느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에게 SNS에 글 남기는 걸 주의해라.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28살은 성인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젊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대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준석 고사작전은 무슨 고사작전이겠습니까? 박승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도저히 비서실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봐도 이 사건이 어떤지가 분명히 다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잘못하다가는 자기도 함께 그냥 도매값으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냥 나와버린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음모론의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음모론적 시각을 갖고 보는 거죠. 아, 친윤계가 지금 무슨 모략이나 공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풀이 지가 다 넘어가는데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나는 아주 싫어하는 인간상이 뭔가 하니까 항상 남 탓으로 돌리는 거. 그리고 항상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그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고 피해의식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하고 이러면 친구가 되거나 피해의식하고 이러면 강한 사람하고 사업관계를 맺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건 치유가 안 됩니다. 사람이 성인이 된다는 것, 제대로 인간이 된다는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니까 본인이 처신을 잘못해가 성상납을 받은 것이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성상납이 뭡니까? 소위 전거인밀의 교사 의혹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터져버린 겁니다. 일체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희생양이다. 그리고 피해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생활이론으로서 그렇고 가장으로서 그렇고 사업가로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은 그건 뭐 다음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전형적인 모양을 보는 겁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보수당의 대표가 돼서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지방선거에 압승을 했지만 태양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 이걸 잘 알았어야 한다.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겁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이야기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판에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거는 올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당 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의 성상나비 전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친윤비서실장까지 오늘 사퇴를 해버렸으면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된다. 참 박지원 씨가 말을 잘하네.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된다. 속구리 비행기가 이제 추락하는 여러분 속구리 비행기가 시골에서 보면 강풍이 세게 불면 속구리 비행기가 붕 뜨지 않습니까 속구리가 대나무를 만들었으니까 붕 뜨다가 쫑가다가 뭡니까 바람이 좀 잠잠이 되면 그냥 내려앉죠. 속구리 비행기가. 이준석의 출세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일찍부터 경고했지 않습니까 속구리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면 그때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필기정이죠. 이런 본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인과응보입니다.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죠. 너무 가혹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논평은 정직해야 되고 사실의 바탕을 띄야 되고 누군가를 편의하거나 호불호를 드러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가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친윤비서실장까지 오늘 사퇴해버렸으면 오독립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대표가 이준석이 왜 견딜 수 없느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지 친윤비서실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주객을 맹악해야 되고 주어를 맹악해야 되고 중심을 맹악히 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준석이 견딜 수 없는 것은 성상납을 받았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성상납이 여러분들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지 무슨 친윤비서실장이 그만두고 친윤이 오죽할 일이 없어가 뭡니까 지금 무슨 이준석을 대상으로 정치 공작을 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안을 맹악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주객을 전도를 하거나 주종을 이렇게 뒤집어게 되면 그러면 사안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고 오판을 하게 되면 또 피를 보는 거죠. 친윤비서실장의 사태가 이준석 대표한테는 알아서 그만두시라는 대통령의 사인처럼 느끼지나 질문은 저는 그렇게 본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뭡니까 게임이 이미 다 끝났는데 본인이 권력을 졌는데 무슨 애송이 당대표한테 무슨 사인을 줘서 물러나게 하라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정치판에 닳고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음모론적 시각 공작론적 시각 특히 그 동네 사람들이 그게 심하죠. 공작에 본인 스스로가 공작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항상 공작하는 사람을 보이는 겁니다. 지 눈에 안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 눈에 안경이라고 공작을 해오면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항상 공작을 하는 건 아는 거죠. 공작 아닙니다. 대통령 사인처럼 느껴지냐 이렇게 김윤정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설묘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 그런 거 없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이전에 저는 관둔다고 봅니다. 험한 사형선고를 받고 죽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물러가서 다시 재개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파워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밀리면 가는 겁니다. 지금 다수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의원들이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결정해 줘야 됩니다. 거기서 더 험한 꼴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지 않잖아요. 이준석은 항상 본인이 20, 30대의 그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허상인 거죠. 이런 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보고 이게 우리를 팔아먹었다고 생각하지 그게 뭐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재개가 뭐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은 끝까지 갈 겁니다. 여기에 림 빅토리아 님처럼 진짜 이제는 희생된 코스프레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준석은 끝까지 갈 겁니다. 순교자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작전하겠죠. 이 친구가 워낙 영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보통 이성적인 사람 같으면 주변도 살펴보고 앞뒤도 재보고 다른 사람들 생각도 좀 해보고 그렇게 당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처신하겠지만 에라이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못 먹는 밥에다 뭐라도 뿌리자. 그런 식으로 막판까지 가겠죠. 박지원 원장이 이준석 대표 사태가 국민의힘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2년 뒤 총선까지 영향을 줄 것인 여부는 잘 모르겠다. 그걸 어떻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총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선거부정이 영향을 주는 거죠. 이준석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계속해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게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 무슨 이준석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잔인하다. 저는 이준석 대표를 참 좋아하는데 저렇게 잔인하게 젊은 사람들을 죽여버린 것은 좋은 일인가? 나는 옳지 않아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박지원다운 그런 술수인 겁니다. 잔인하기를 하면 뭐가 잔인합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당한 건데 이렇게 또 교묘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하고 이제 마치 이준석을 아니 법을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거지. 법을 위반한 것을 두고 잔인하다. 나는 좋아하는데 이준석을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인생들 다 허싼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사실과 진실이 혼탁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뭐 왕이든 아니면 신하든 아니면 백성이든 간에 잘못한 일을 범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우리 그렇게 여러분들 배우고 자랐지 않습니까? 거기서 두고 뭐 잔인하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현장시찰을 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지원 전 원장이 어떤 인식으로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다. 그렇게 자진 사태서를 일축했다. 박승민 의원의 당대표 비서실장직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인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그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해석은 자유니까 민주공화권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제 박승민 의원과의 대화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김창진 님이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렇게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일보는 아무 영양가 없는 80대 노인대들 김종인이나 박지원을 보도하지 말라. 그냥 실업자들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을 왜 보도하냐. 박지원이 물러나야 한다고 이준석이 물러날 사람이냐. 이준석은 경찰이 수사에서 집어넣어야 물러날 사람이다. 민주당 뭐가 저게 당에 와서 당대표에 먹을 정도로 간등이가 부은 사람인데 왜 자진 사태하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해야 사퇴 시켜야 되지.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준석이 이겼다는 거짓말은 제발 하지들 말아라. 이준석이 없었으면 쉽게 이겼을 선거를 이준석 때문에 거의 질 뻔하다가 겨우 이긴 거다. 214명이 여러분들 찬성이고 13명이 여러분들 반대입니다. 심플쿵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여러분들 몇 명이 좋아하는 걸 보면 대부분 여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권성환 님이 이준석은 누구보다 성상납받은 사실에 대해 자신은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지만 떳떳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 무언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철근 정무시장을 시켜 7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각서를 쓴 것이 전거인배를 했다는 정황을 잘 설명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미 이준석은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걷는 것이다. 이준석의 정치 미래는 이미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국민도 부정직한 사람을 지지하고 뽑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소쿠리 비행기가 급강화해가 추락하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다르게 해석할 게 아니고 소쿠리 비행기는 언젠가 추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험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더라도 올바른 그런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라 일을 하든지 간에 개인의 생활을 위해서 뭘 하든지 간에 가장이든 간에 어머니든 간에 성실히 진심을 갖고 열심히 이렇게 해야 그래야 결과물이 좋을 거 아닙니까 인과응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가는 이야기를 퍼붓고 선거 부정 없다고 길길이 날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뭡니까 나이 지금 37, 38 되는 아주 새파란 사람이 가야 될 길이 9만리 같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뭡니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도 무서워하지 않은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세월이를 좀 이렇게 지내온 분들은 다 그렇게 봤을 겁니다 저 친구가 얼마나 오래 가겠냐 속구리 비행기가 금세 추락한다는 겁니다 속구리 비행기가 그렇게 인생을 짧게 보면 파장이 나죠 나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또래에 이런 아들이 있고 이준석과 같이 30대를 지내왔고 20대를 지내왔지만 어떻게 28 때 뭡니까 28세 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뭐죠 본인한테 편의를 봐주고 무슨 접대를 받습니까 그게 20대 보통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30대 여러분들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당대표가 돼가지고 처신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 전신에 그냥 들이밀지 않습니까 들이받고 그리고 이준석은 딴 것보다도 성상납이고 뭐고 이렇게 딴 것보다도 하태경과 한교와 한조가 이루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일체 뭡니까 선거부정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역사의 죄인이고 대한민국의 죄인이고 역사가 분명히 저는 그것을 기억할 거라고 봅니다 나는 역사의 신도 믿고 나는 하나님도 굳건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이 성리한다고 믿기 때문에 뭡니까 이렇게 탄압을 받으면서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공병호 tv는 이런 노출을 안 시켜주고 계속해서 구독자가 이제 빼지 않습니까 구독자를 한 일주일 사이에 한 2천 명 정도 빠졌습니다 구독자를 그러나 왜 이렇게 하느냐 사실과 진실이 이긴다고 보기 때문에 승리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신념이 있으면 그러면 그 거짓과 소위 그 위선과 언모와 계략과 부정이와 불법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을 갖기 때문에 진작 이준석이 뭡니까 시골의 소쿠리 비행기 강풍을 만나서 이러면 소쿠리가 하늘 높이 치솟으면 반드시 떨어지는 거죠 인생 초년의 이름들 성공이라는 것이 그렇게 겁나는 겁니다 인생 초년의 이름들 그 성공을 해가지고 한번 엎어지고 나면 재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래 천천히 착실하게 기본기를 다져가면서 올라가야지 갑자기 뭡니까 소쿠리 비행기 타듯이 출시하고 나면 마지막에 뭡니까 골로 완전히 가버립니다 골로 지금 그런 경우를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준석 사례가 보면 초년의 몸죠 행제를 해가지고 인생에서 엄청난 뭐죠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마지막에 엎그렉게 꼬꾸리지는 걸 한번 보는 겁니다 재기는 무슨 재기입니까 권력에 끈떨어지게 되면 모든 게 뭡니까 다 돌아서 버리는 것이 그게 세상사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야 앞에서 뭡니까 당근을 쥐고 있을 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하지만 끈떨어지고 나면 다 끝장나는 게 그게 세상사례입니다 재밌는데요 exhaustion 엎드 List 벡 벡 벡 벡 벡 벡 벡 벡 벡 감사합니다.